안녕하세요. 발레테라 핏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신 필라테스를 준비했어요. 총 8동작, 1분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상체 뒤로 밀며 한 손씩 위로 보내고 옆으로 보낼게요. 상체 뒤로 한 팔 올리고 마시며 올라오고 반대도 내쉬며 상체 뒤로 반대팔 올리고 마시며 올라오고 호흡 길게 내쉬며 상체 뒤로 팔 열고 마시며 올라오고 반대도 내쉬며 상체 뒤로 팔 열었다가 마시며 가져올게요. 배꼽을 등쪽으로 쏙 집어넣듯이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사랑하는 애가 5분 6초 그 다음 1. 진있음 3. 11. 손머리 뒤로 깍지,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한 다리씩 잡아볼게요. 내쉬고 터치, 내쉬고 터치, 내쉬고 잡고, 내쉬고 잡고. 호흡 짧게 내쉬고 마시며 반복할게요. 목이 아픈 분들은 상체를 더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누워 팔꿈치를 모았다가 다리 들어볼게요. 내쉬며 팔꿈치 모으고 마시고 내쉬며 다리 들고. 내쉬며 팔꿈치 모으고 마시고 내쉬며 다리 들고. 무릎, 골반, 어깨라인까지 일직선 상에 두고 따라해주세요. 다리 들고 마시고요. 이 분장 Moment 한쪽은 팔꿈치, 한쪽은 손바닥을 대고 무릎을 접었다가 바닥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접고, 마시며 뻗고, 내쉬며 바닥 터치, 마시며 올려주세요. 복부 납작하게 계속 집중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복부 납작하게 계속 집중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복부 납작하게 계속 집중하면서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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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